18. 한 5, 6, 5, 6, 7, 8 임무소 gegenüber 서울에서 하늘에 잘 어울린 느낌이라서 머리가 좀 이상해라 반대는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와요 네. 저 기호 2번. 기호 2번 김용희. 유현석입니다. 네, 저 정규 회장, 부회장으로 네, 저를 콕콕 찍어주세요. 콕콕콕. 저 옛날에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정규 회장 선물에 나갈 때 이런 걸 그랬어요, 연습문을. 소금 있잖아요, 소금. 소금이 저희에게서는 꼭 없어서 안 된 적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희에게 나왔어요. 왜 소금을? 소금이 인간에서 없어서 안 된 적입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저희에게 없어서 안 된 적입니다. 저를 뽑아주세요. 제 촬영이 끝났습니다. 다음은 일성과 수은이 형의 촬영이고요.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두 가지 앨범 자켓 촬영 현장 왔는데요. 네, 이번 컨셉은 교복 컨셉. 학생 컨셉이에요. 저기 저희 선배님이 오셨는데 한 번 인사해보실까요?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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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, 빵 하나 사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선배님. 선배님. 저도 아주 멀고 먼 김이 남았는데 선배님. 아주 우리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힘차게 열심히 살려보고 싶습니다. 또 조금 이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선배님. 누구야! 선배님. 아, 화내려고 천자대로인 줄 알았어요. 선배님! 선배님. 팬에 나갔어요?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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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ñor. 선배님. 선배님. 어떠시니까? 맛있게도 좋네요. 저 아까 그걸 느꼈어요.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제 겨울에 패딩 입고 아침에 학교 오면 딱 앉으면 춥잖아요. 주머니에 손 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저.. 뭔지 알죠, 뭔지 알죠, 뭔지 알죠. 폭수격..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오시면.. 선생님 들어오신 전까지, 맞아요. 인자 드리고.. 저 차에 들어서 하이갓도 없어졌네. 어, 일단 제가 보기엔 한 20초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아, 30초? 아니 30초, 30초. 30초, 30초. 맞아요, 30초에 나타나요. 저는 운동장 거의 2년? 2년, 한 2년 만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고3 때 전학을 가서 전학 간 학교에서 첫 운동장을 보고 굉장히 조금 놀랐던, 놀랐던? 하고 좀 새로웠던? 그런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. 새로운 학교에. 그때는 이제 연습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운동 활동은 조금 자제했던 것 같아요, 많이. 그 전에는 진짜 축구도 하고 맨날 신신한 애들이랑 나가서 놀고 버렸습니다. 이제 옥상 가서 촬영을 할 건데 이제 이 착장은 끝입니다. 더 이쁜 착장으로 찾아올게요. 학교에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우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예쁜 교복도 입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희 교복 컨셉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의 우선 교복 입은 모습 꼭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의 그런 좀 애매한데 소년미라 할까요?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 저희의 모든 면을 항상 365일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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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됐으면 서커스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서커스를 하고 있는 용희. 저걸, 저걸이. 용희씨 서커스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? 3년 됐습니다. 혼자 여기서 3년 동안 먹을 건 어떻게 했어요? 먹을 거요? 감사합니다. 제가 항상 저희 멤버들한테도 말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학교를 다시 너무 다니고 싶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이신 저희 CIP 회사님 분이 계신다면 학교를 제일 밑까지 재밌게 가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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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